오 잘 뛰는데? 짱이야! 짱이 불러봐 말이야? 다가닥다닥 간식을 줘면 줘네 걸러봐 간식 준다고 봐봐 아 적응 됐어 우리 뭐여? 찜 밀고 산책 나가야 되는데 산책 나가도 되겠다 짱이야 가자 여기 있어 양배추 줄게 일로와 일로와 이거 줄게 야 간식 다시 간식 다시 간식 음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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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야 먹어 짱이야! 아 이뻐라! 아 귀여워 하지마 찍지마 짱이야 뭐하는 짓이야? 찍는거 보다 짱이야 웃어 봐 이렇게 웃어 왜 그러고 있어 딸이엠 왜그러고 있어 응? 짱이야 왜그러고 이리 내려와봐 짱이야 졸려? 이리 내려와 이리와봐 이리 와 이리 와봐 앉아 짱이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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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플이 다 벗겨졌네 자 간식 간식 하지마 잠깐